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왔나요 늘 산발부터 해야 하나 가슴이 뛰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바닥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미용실에 마사지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바쁜 여자 하늘이 등조각 난다 해도 나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깜빡한 건 아니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가슴이 뛰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바닥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사우나에 사우나에 헬스장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바쁜 여자 하늘이 등조각 난다 해도 나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저의 한 그룹 나에겐 사랑은 당신이 못 오시면 제발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